리바이드래요 너 수능 봤어? 오늘 수능이야? 뮤지컬계를 접수한 신선호, 민호야, 김컷, 우옥, 신선호! 예전 노래면 좋겠다, 성록 씨는? 그쵸, 우리는 아, 성록 씨는 지금 하도 못 들었는데? 진짜 어렵다, 이거 록! 성록! 성록! 아, 알어! 아, 아는데 근데 되게 못 하시긴 하네 아, 진짜, 진짜 사고구나 뮤지컬 배우 민혜혁입니다, 반갑습니다 민혜혁 소리 너무 좋다 어? 불의의 건국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제 이 노래인데 어? 나 못 들었어, 못 들었어 이게 잘하신 거야? 놀라셨다! 소름 돋았어요, 맞는 거 같아 소름판 도끼 오! 나 소름 돋았어요 또 소름 돋았어요? 또 소름 돋았어요? 네, 안녕하세요, 김건우라고 합니다,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, 라고 인터뷰를 어? 탱구가 지금 고개를 끄딱끄딱 예, 예 김동현 선생님 오! 오! 아, 진짜요? 롤토는 아예 못 받았나 봐요 근데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? 발표를 하면 되나요? 예, 예, 예 쑤시고 뻥튀기 맞고 오시면 이렇게 모든 팬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우는 거예요, 동현이 형? 아, 어떡해 예 예 감사합니다.